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검찰 조직은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주말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이 패싱을 당했다면서 분노했으며 해당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수사팀 역시도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수사팀들은 사표를 하겠다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수사팀 부부장검사에게 사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임기 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검찰 조직 내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가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검찰 조직 분위기를 보면 이원석 총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 조사 관련해가지고 자신이 패싱을 당한 것이라든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진행된 점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수사팀에서는 반발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해당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진상 조사를 밀어달라면서 감찰을 물러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이 충돌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는데요. 그리고 어제 저녁 즈음에 검찰발 소식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이 감찰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지시를 뒤로 물렀고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 수사팀에서 사표를 제출하겠다라고 한 김경목 부부장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사의를 철회하고 복귀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조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것이라면서 어떻게 검찰총장이 부부장검사에게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사퇴를 말릴 수가 있냐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을 했으며 검찰조직은 굉장히 위계체계가 확실한 조직이고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는 상명하복체제가 남아있는 조직인데 이런 검찰조직의 정점에 있는 총장이 부부장검사에게 사퇴를 철회 요청해달라라는 이러한 장면은 본 적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봤더니 이원석 총장이 감찰 지시를 한 것 외에도 그동안 했었던 말들이 확연히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우선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어렵게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어막이 되죽이는커녕 오히려 수사팀을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는 반발이 크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수사팀에 대한 모욕이라는 이런 반발이 나왔으며 어려운 수사로 고생한 검사들을 권력에 아부하는 악의로 만들었다면서 흥분하는 검사들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법불악이라는 말을 상당히 즐겨 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발언은 법은 귀한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원석 총장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 가지고 수사팀을 비판을 한 것은 사실상 검찰 수사팀이 권력에 아부했다라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팀에서는 자신들이 악의 취급을 받았다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앞서 사표를 제출한 김경목 부부장 검사도 동료들에게 악의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자신은 무조건 사표를 제출하겠다라고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러한 발언들이 화근이 되어서 지금 검찰 조직에서 상당히 신임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고 더 나아가서 이원석 총장 체제에서 수사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도 검찰 조직 내에서는 불만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건 여사의 사건인데 이번에 어쨌든 수사팀에서 뒷말이 나오긴 하지만 조사를 어렵게 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절차는 사실상 김건 여사 사건 관련해가지고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건 여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금 4년에서 5년 가까이 질질 끌고 있는 사건으로서 사실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일 때 그렇게 털어놓고도 한 번도 검찰 소환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무혐의로 마무리를 짓고 그랬어야 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은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수사팀이 욕을 먹으면서 총대를 메고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하는데 검찰총장이 도와주거나 방패마이가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수사팀을 질타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수사팀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에서도 너무했다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또 김정숙 사건 역시도 옷감 논란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 이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왔고 현 정권 들어서도 2년 가까이 끌다가 이제서야 수사가 좀 빨라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역시도 검찰총장이 수사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화력이 집중이 되지 못하고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멈추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 이런 사건들 역시도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으며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이러한 사건들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나 사실상 수사가 중단이 된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러한 사건들은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밀어붙여야지 수사팀들이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원석 총장이 출퇴근길에 법불 악인에 보내 뭐 이딴 사자성어나 쓰면서 총장실에 들어가서 연필이나 깎고 앉아있으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하고도 비교가 많이 되는 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구리를 당하면서도 어쨌든 수사팀의 방패 마귀가 되어주어가지고 수사팀들은 좌천이 되기 전까지는 수사를 밀어붙였으며 실제로 현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거나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되었던 사건들입니다 아무튼 현재 검찰 조직의 상황이 이렇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완전히 좌초가 되니까 선후배 검찰 또는 검찰 출신들은 검찰 조직이 창설된 이래 이 정도로 콩가루이고 힘이 빠진 것은 처음 본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완전히 지금 동력을 상실했으며 그나마 이원석 총장이 이번에 감찰 지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검찰 조직을 한번 쉬어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동안의 불신이라든가 명분이 타당하지 못해가지고 이원석 총장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얼마 전에는 대통령실로부터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까지도 나왔는데 사실상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으며 이원석 총장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각에서는 사표를 내내 만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뭐 지금 사표를 낸다라고 한들 욕만 더 먹을 수밖에 없겠죠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사표를 내면 뭐합니까 웃음거리만 내지 난 또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상당히 신임했던 검사이고 또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물갈이가 된 첫 번째 검찰 조직에 기대하는 바도 많이 있었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권의 첫 번째 검찰총장에 대해서 참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이 고생지실 우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